수질분석 서른번째, 워터컬러 색도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럼 물의 색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물의 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색도를 측정하는, 육안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자외선 흡광도로 주로 많이 측정을 하죠. 색도를 육안으로 측정할 때는 그렇게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그 색도의 표준과 비교합니다. 색도가 10짜리, 50짜리, 100짜리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대략 색도가 어느 정도 된다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UV 흡광도를 측정하는 것은 스펙트로포도미터라고 하는 흡광광도계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좀 더 정확히 측정이 되죠. 그 다음에 UV 흡광도법이 많이 쓰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 측정이 가능하다. 기계를 설치해 두면 연속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공장 폐수라든가 축산 폐수가 배출되는 곳, 하수처리장 방류수, 때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부식질이 많은 곳에서는 독일 같은 이런 곳에서는 하천에다가 설치해 놓고 연속적으로 UV 흡광을 측정하기도 하고 그래요. 색도를 육안으로 측정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측정하는가 하면 색도는 트루 컬러를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부유물질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SS를 제거해야 돼요. 이때 여과보다는 원심분리가 더 좋습니다. 여과라고 하는 것은 대개 1마이크론 정도를 경계로 여과를 하죠. 글래스 필터로 걸러내면 한 1마이크론 이상은 다 걸러집니다. 그런데 1마이크론 이하의 콜로이드 수준의 물질들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물이 그 색깔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심분리를 하면 이런 것들이 서로 엉겨붙어가지고 침전이 잘 돼요. 1마이크론 이하짜리도 침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심분리가 더 좋고 부유물질을 더 잘 제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추럴 워터의 색은 옐로우 브라운 컬러라고 했습니다. 옐로우 브라운 컬러, 홍차 색깔 같은 그런 색깔이 부식질의 색깔인데 그 부식질의 종류에 따라서 색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부식질 어떤 물질을 우리가 1mg퍼리터 용액을 만들었다. 10mg퍼리터 용액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 물질과는 비교가 되지만 다른 물질하고는 또 전혀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농도나 무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분자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분자가 컨주게이티드 스트럭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색이 강해져요. 그게 없으면 설탕 같은 건 색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식질 가지고 스탠다드를 만든다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한 종류 가지고 만든다는 것이. 그래서 표준을 뭘로 정했느냐 하면 백금화합물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포테슘 클로로 플라티네이트라고 하는 백금화합물을 가지고 백금화합물이 약간 옐로우 브라운 컬러를 내요. 그래서 물에 있는 부식질하고 색깔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이걸 가지고 유기물, DOM의 색깔을 내고 그 다음에 순수한 물은 약간 연한 블루 컬러를 냅니다. 순수한 물의 색깔은 뭘로 내느냐 하면 코발트 클로라이드를 살짝 좀 집어넣어요. 코발트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약간 블루 컬러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 클로라이드의 양하고 그 다음에 포테슘 클로로 플라티네이트의 양을 조절해가지고 색깔을 만들어냅니다. 기본적으로 이 백금 플라티네이트를 1mg 퍼리터를 넣으면 그게 색도 1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색도 1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색깔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 색도라는 것은 용전 유기물의 양을 무게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색깔 보는 거니까 표준 물질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표준 물질을 이 백금 화합물로 정했는데 그래서 500mg 퍼리터 솔루션을 만들면 그게 500유니트가 되는 거죠. 색도의 유니트가 색도라는 게 단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0유니트인데 이걸 희석해서 사용을 하면 된다. 희석해서 예를 들어서 색도 1도짜리, 10도짜리, 100도짜리 뭐 이런 것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눈으로 비교하는 겁니다. 코발트 클로라이드로 약간의 연한 물의 색깔을 채색을 하고 이때 그 네슬러 튜브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네슬러 튜브는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인데 네슬러 튜브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어떤 용도냐 하면 육안으로 어떤 물의 색깔을 비교할 때 쓰는 튜브예요. 특징이 뭐냐면 바닥이 편평합니다. 바닥이 굴곡이 지면 거기서 렌즈 효과가 나타나죠. 볼록렌즈 효과가 나타나서 빛이 굴절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바닥을 편평한 유리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밑에서는 어떤 빛을 쬐주죠. 배터리 같은 것으로 광원을 만들어서 주고 그 위에서 네슬러 튜브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육안으로 비교하면 됩니다. 육안으로 비교하는 것이 흑광도를 측정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콜로이드 수준의 물질들이 뭐가 있을 경우에 콜로이드 수준의 물질들이 있으면 빛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을 측정하려고 하면 빛을 차단해 버려요. 그래서 혼탁하면 약간 혼탁해지면 측정이 잘 안됩니다. 특히 부식질 분자가 커지면 이게 거의 콜로이드 수준에 가까운 크기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빛의 통과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약간 혼탁하지만 육안으로 색깔은 비교할 수가 있죠. 육안으로 비교하는 것이 약간 혼탁한 콜로이드가 많은 시료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이에요. 보통 한 70유니트 70유니트면 보통 홍차 같으면 10 이하 이런 정도 수준이고 70유니트면 갈색이 좀 강해집니다. 이런 것까지는 육안으로 비교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빛을 아래쪽에서 들어올 때 물속에 있는 물질이 빛을 가리죠. 그런 것을 셀프 쉐이딩이라고 하는데 빛을 측정하는 경우에 자기 가림 효과 셀프 쉐이딩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농도가 높은 것은 희석해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용액을 넷슬러 튜브에 넣고 비교를 하면 되는데 비교하는 것이 불편하죠. 넷슬러 튜브를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샘플을 다 담아야 되고 불편하니까 보통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 색유리를 씁니다. 스테인드 글래스라고 해서 유리의 연한 노란 갈색의 색깔을 입힌 색유리인 거죠. 색유리를 가지고 물의 색을 비교하는 겁니다. 대략 색유리에 보면 농도가 쓰여 있어요. 색도 10짜리, 20짜리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육안으로 비교를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UV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외선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 자외선 흡광도를 측정해 보면 DOC 농도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래서 자외선 흡광을 많이 하는 것은 앞에 말한 컨주게이티드 스트럭처가 있는 이런 분자들 이런 분자들이 자외선을 잘 흡수해서 전자들이 이동을 하고 엑사이트가 되고 하는데 DOC하고 흡광도하고는 DOC하고 자외선 흡광도하고 보면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아요. 그런데 유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기울기는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식질이 좀 많은 샘플은 흡광도가 굉장히 더 크고 부식질이 작은 예를 들어 설탕 같은 것은 DOC가 많지만 색깔은 없죠. 그런 것들은 흡광이 작아지고 이렇게 해서 유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이라면 한 지역이라든가 또는 유기물의 성분이 일정한 폐수 하나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라고 한다면 늘 측정해보면 항상 비슷한 그런 상관관계를 보이게 되니까 UV 흡광도로부터 우리가 DOC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DOC, DOM을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까 C-DOM이라고 한다고 했죠. C-DOM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부르는데 줄여서 이 C-DOM을 측정하기 위해서 C-DOM 측정하는 센서라는 이름으로 기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외선을 흡광하는 그 센서예요. 자외선을 흡광하는 센서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 끝부분에 센서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여기서는 자외선이 나오고 여기는 감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브를 물 속에 담가 놓으면 자외선이 한쪽에서 나오고 한쪽에서 감광을 해가지고 자외선 흡광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C-DOM을 측정하는 경우는 뭐냐면 부식질의 변동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자 그럴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중에도 이렇게 색깔이 높은 그런 폐수가 있다면 이런 이런 UV 흡광도를 측정하는 C-DOM 센서를 가지고 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C-DOM을 측정하는데 수바라고 하는 파라메타가 종종 많이 사용이 됩니다. 수바라는 뭐의 약자냐면 스페시픽 UV Obsorbance 를 줄여서 앞머리만 따서 수바라고 부릅니다. 스페시픽 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특정 조건을 줬다 하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UV 흡광도를 DOC 농도로 나누어 줍니다. DOC 농도로 DOC 농도는 뭐 밀리그람 카본 퍼 리터 이렇게 나오겠죠. 왜 DOC 농도로 나누어 주는 값이 무엇에 쓰이느냐 하면 부식질의 함량이 높을수록 똑같은 유기물이라도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많으면 흡광도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 수바 값을 DOC로 나눠주면 뭐가 되느냐 하면 같은 양의 유기물에 대해서 같은 양의 유기물 카본 양에 대해서 흡광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데 흡광도가 높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많다. 아로마틱 컴파운드의 함량이 높다. 예를 들어서 설탕 같은 그런 글루코스나 이런 게 많다고 하면 DOC는 높지만 UV 흡광도는 작아지겠죠. 그런 건 수바강경이 낮은 물질이고 홍차 같은 것은 유기물은 적어도 적더라도 흡광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겠죠. 탄인 같은 거 그런 물질들은 아로마틱 컴파운드의 함량이 높은 겁니다. 전체 유기물 양 중에서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것을 또 유기물이나 생태학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부식질화 라고 불러요. 부식질화 부식질화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점점점점 부식질이 많아진다. 즉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점점 많아진다. 이런 뜻이죠. 처음에 유기물 분자일 때는 아로마틱 컴파운드도 물론 있지만 유기탄소가 이렇게 체인으로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인으로 된 것들은 결국은 다 분해돼서 없어지고 벤젠링만 남아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유기물이 오래 분해되면 분해될수록 부식질의 함량이 점점 높아집니다. 퇴비 같은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가축의 배설물이나 낙엽이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단백질도 있고 미생물이 오래 분해하고 나면 결국은 부식질만 점점 함량이 높아집니다. 그런 것을 부식질화가 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환경 분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수바가 높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양의 유기물이라도 TOC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소독 부산물을 더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벤젠고리가 많은 것은 수돗물의 소독 부산물 생성량 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것에 좋은 비료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수바가 수질의 지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유기물의 어떤 분자적 특성 종류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는 것이죠. 공장 폐수의 경우에는 가끔 이런 색깔을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색깔을 가지는 물질은 염색공장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어떤 아로마틱 컴파운드들이 사용되는 경우에 색깔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로마틱 컴파운드는 생물학적으로는 잘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적 하수처리 공정에 의해서는 제거가 안 돼요. 이런 벤젠고리들은 미생물이 분해를 잘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분해를 못하는 물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화학적으로 분해를 하는데 주로 오존을 사용합니다. 오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그래서 이중결합과 단일결합이 교대로 되어 있는 이런 분자들의 오존이 들어가서 산화를 하면 이게 전부 포화 탄화수소로 바뀝니다. 포화 탄화수소로 바뀌어요. 불포화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으로 바뀌고 유기물이 다 없어지진 않더라도 이렇게 되면 이거는 유색에서 무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색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결합을 단일결합으로 바꾸는 그런 처리를 하는데 오존을 주로 사용합니다. 오존 처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에요. 폐수의 오존으로 처리를 했을 때 얼마나 처리가 됐는가 이것을 색도 가지고 평가해서 색도가 얼마 이하면 방류해도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상수원수로 사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색이 없는 수원을 사용해야 됩니다. 색도가 없는 물을 사용해야 돼요. 색도가 있다는 것은 이런 벤젠고리 화합물들이 많이 있다는 뜻이고 이것은 수돗물에서 아주 좋지 않습니다. 부식질이 왜 좋지 않은가 부식질이 환경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물속에 사는 생물에게는 별로 독성이 없습니다. 색깔이 있거나 이렇게 아로매틱 컴파운드들이 있어도 미생물에 의해서 잘 분해도 안 되고 그래서 생태학적으로 별로 해롭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것을 수돗물로 만들 때는 정수를 하려고 하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수공정 중에 염소 소독을 하게 되죠. 염소 소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 부식질과 결합해가지고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또 냄새도 많이 생깁니다. 보통 수돗물에 염소를 많이 넣은 물에는 우리가 어떤 양냄새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염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질로 차를 끓인다던가 하면 아주 강렬한 냄새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염소가 물속에 차에 들어있는 탄인 성분하고 결합해가지고 아주 냄새가 강한 발암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유기물이 염소와 결합해서 만드는 물질 그런 것을 염소 소독 부산물이라고 부릅니다. Disinfection By Product 라고 하는데 소독 부산물 줄여서 DBP 라고 부르죠. 복수로 쓰는 이유는 여러가지 종류의 분자들이 섞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식질은 수돗물의 질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식질이 많으면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많이 생긴다 하는 거죠. 염소가 탄소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소와 탄화수소 Chlorinated Hydrocarbon 이라고 부릅니다. 탄소에 원래 수소가 붙어있었죠. 수소들이 붙어있는데 이 수소 자리에 염소가 들어가서 치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에 염소가 붙는 것 이것을 Chlorinated 데이터 Chlorinated Hydrocarbon 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돗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것이 Treehalomethan Chloroform 이라고 부르는 이것인데 Trihalo 뭐냐면 할로겐 원소가 3개가 붙어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탄 이죠. 메탄에 원래 메탄이 이렇게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 붙어있는 이런 분자인데 이 수소에 염소가 들어가서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치환이 되면 3개가 치환되면 이렇게 Trihalomethan 이 되고 3개가 다 염소로 치환되면 Chloroform 이라고 부르고 소독을 할 때 염소와 함께 Brom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Brom을 사용하면 Chlorine 대신 Brom이 결합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역시 Trihalomethan 이라고 부릅니다. 이 Chloroform 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 물질 이고 해로운 물질 인데 수돗물 에서 소독할 때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유해 물질 입니다. DBP가 생성되는 과정을 보면 이런 벤젠 고리가 있죠. 고리가 있는데 탄소가 6개 이렇게 붙어있는 그리고 단일결합과 이중결합이 Conjugated Structure로 되어 있죠. 여기에 HOCl 이라고 되어 있는데 HOCl 결합이 됩니다. HOCl 은 뭐냐면 물속에 염소 소독을 하는데 그때 쓰는게 Cl2 Gas Cl2 Gas 를 쓰는데 Cl2 Gas 를 넣으면 그게 HOCl 을 만듭니다. Cl2 Gas 가 물에 녹아서 HOCl 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염소가 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런데 벤젠 고리가 깨지는 거죠. 벤젠 고리가 깨지고 깨져서 이렇게 한 덩어리 깨지고 여기서 한 덩어리 깨지고 이렇게 깨지고 마지막에 깨진게 염소가 3개가 붙어가지고 클로로포룸이 만들어지죠. 벤젠 고리가 하나 깨질 때마다 클로로포룸이 하나씩 만들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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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죠. 이렇게 해서 벤젠 고리가 THM 을 만드는 전구물질 그것을 전구물질 이라고도 하고 영어로 Precursor 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벤젠 고리가 많으면 수돗물에 발암물질이 발암물질이 많이 생긴다. 그런 관계 때문에 부식질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수돗물에 생성되는 소독 부산물은 종류가 아주 많아요. 탄소가 하나짜리 트로할로메탄 인데 여기에 염소가 3개 붙어있는 이게 기본적으로 클로로포럼 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물질 이죠. 브롬 이 같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브롬 과 염소가 같이 붙는 경우도 있고 또 탄소가 1개가 아니라 THM 탄소가 1개짜리 인데 그 외에 탄소가 2개 3개 등등 여러가지 다양한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보면 여기에 염소들이 결합이 되어있죠. 이런 데에 염소가 결합이 되어있죠. 이런 것들이 바람성을 가지고 있고 또 냄새도 좋지 않은 냄새도 내고 하는 소독 부산물이 됩니다. 그래서 TOC를 정리를 해보면 TOC가 색도 부식질 다 관련이 있습니다. TOC를 왜 우리가 수질 지표로 채택을 했는가 수질 지표로 BUD 대신 TOC로 채택을 했는가 하면 바로 수돗물에서 발암물질 생성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TOC다. 정확히 말하자면 TOC보다는 TOC의 절반 정도가 되는 휴믹 섭스턴스 부식질이 원인이 되는거죠. 부식질이 많으면 TOC가 높고 TOC가 높으면 발암물질이 많이 생성된다. 그래서 TOC는 상수원수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채택이 됐다. 하는 겁니다. BOD 하고 TOC가 차이를 보이는 것 중에 큰게 뭐냐면 근원이 다른거에요. BOD의 근원은 주로 어디서 오느냐면 하수에서 옵니다. 생활하수 가축의 배설물 사람의 배설물 같은 그런 데서 오고 또 수중의 조류도 물론 호수에서는 조류세포가 있는데 BOD가 높은 곳은 기본적으로 야수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TOC는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면 산림하고 그 다음에 퇴비 이런 겁니다. BOD가 낮은 물질들이에요. BOD가 낮은 이유는 산림에 낙엽이 떨어져서 처음에 낙엽이 떨어졌을 때는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금방 다 분해해버리죠. 먹어버리죠. 그래서 장시간 분해하고 남는 물질이 부식질입니다. 이게 흘러나와서 하천으로 들어가서 호수로 들어가고 TOC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이 자연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BOD는 청정한 산림에서는 BOD가 거기 나오질 않는데 TOC는 거기서도 많이 나온다. 또 농경지에 퇴비를 많이 뿌려주면 퇴비는 BOD는 거의 없습니다.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분해되고 몇 년간 보통 섞여서 만드니까 다 분해되고 없는데 나머지는 뭐냐면 부식질들이다. 그래서 산림하고 농경지의 퇴비 이런 것들이 TOC의 중요한 근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근원이 뭐냐면 하수처리장 방류수예요. 하수를 처리하고 난 방류수입니다. 그러니까 처리하지 않은 하수가 아니라 처리한 하수입니다. 그럼 처리한 하수가 어떻게 수질오염의 근원이 되느냐 하수처리장은 대부분 미생물을 가지고 유기물을 분해하죠. 그러니까 생분해성 유기물은 분해가 돼요. 생분해성 유기물은 BOD로 측정이 되죠. BOD는 분해되고 다 제거되는데 미생물이 먹지 못하는 부식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수질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BOD가 낮아져 있습니다. BOD는 미생물에 의해서 다 분해됐기 때문에 낮아져 있는데 부식질은 여전히 그대로 남는다 하는 거죠. 미생물이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BOD와 달리 TOC는 금원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산림의 자연적인 소스도 상당히 있고 농경지에 퇴비 용작물이 분해된 과정에서 나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하수를 하수를 처리하고 방류 처리됐다고 해서 기준 이하로 낮춰서 방류 하는데 거기에 부식질이 들어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TOC는 일반적으로 이런 내추럴 소울스라든가 BOD와 다른 소울스가 있고 다만 조류나 플랑크톤 이것은 BOD와 동일한 근원이 되죠. 조류가 많으면 BOD도 높아지고 당연히 생분해성 유기물이니까 TOC에도 또 포함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1번 2번 3번 세 가지는 요거는 난분해성 물질이고 난분해성 유기물이고 요거 하나는 생분해성 유기물인데 TOC는 이것을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TOC의 굉장히 중요한 근원이 이런 난분해성 유기물 살림 퇴비 수처리장 박무수 이런 것들이 다 하는 거죠.